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호클 극장에서 개설한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프로그램은 시의적절한 사건이나 주제 등을 골라서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핵외한 생체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옛 소련에서 벌어진 휴먼지 생체 실험이 있습니다. 휴먼지란 인간과 침팬지를 합친 새로운 종의 동물을 말합니다. 옛 소련의 생물학자인 일리아 이바노비치 이바노프는 1920년대 인간 유전자를 침팬지 유전자와 합치는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이바노프는 일찍이 1901년 세계 최초로 말의 인공수정에 성공하여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마침 마리게랭이 시급하였던 제정 러시아 정부의 인정을 받았고 그의 인공수정 연구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1909년에서 1913년 사이에 인공수정된 말은 6800대필에 달했고 그 밖에 소나 양 그리고 토끼 등의 인공수정 연구에서도 이바노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립니다. 인공수정에 대한 남다른 자신이 있었던 그는 침팬지의 경우도 인간과 그 유전자가 95% 이상 일치해 이론적으로 인공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새로운 종이 탄생해 국가에 필요한 노동력과 군사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당시 소련정부는 엄청난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에 임입은 이바노프는 1927년 영장류의 주요 서식지인 아프리카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확보한 암컷 침팬지의 난자와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고심 끝에 이바노프는 실험 방법을 반대로 변경해 인간의 난자에 수컷 침팬지의 정자를 수정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13마리의 수컷 오라누탄의 정자를 실험에 참여한 5명의 여성을 상대로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도 역시 실패합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던 그의 실험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스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위가 비도덕적이고 반인류적인 행위라며 이바노프를 미친 과학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곤란해진 소련 정부는 스탈리너 허락 없이 위험한 실험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1930년 이바노프를 숙청하면서 5년 유배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유배제 알마하타에 있는 한수희 연구소에서 일하다 약 2년 뒤에 뇌출혈로 숨집니다. 두 번째로 미국 터스키기 지역에 매독 생체 실험이 있습니다. 1932년 미국 공중보건국은 매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엘라베마주 터스키기 지방의 흑인들이 매독에 많이 걸려있었고 가난한 탓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생체 실험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 정부는 1932년부터 1972년까지 40년 동안 매독에 걸린 흑인 환자를 치료하는 대신에 계속 관찰하기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독을 치료하지 않고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만을 살핀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는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미니 푸른 콤판니에서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항생제 페니실린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에서 파견된 의사들은 매독으로 고통받는 흑인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나쁜 피라는 병에 걸려있으니 치료해주겠다고 속여 뇌척수액을 뽑아 검사했으며 효과가 전혀 없는 아스피린과 철분제를 약이라고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터스키기 지역 의사들과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생체 실험에 참여한 흑인들이 병원에 올 경우 그냥 돌려보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터스키기 연구 참여자들은 무료 건강 진단, 보험, 무료 식사, 약간의 보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1973년 실험은 중단되었고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체 실험에 직접 참여했던 의사들은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가난해서 치료도 못 받고 죽을 사람들인데 그냥 죽을 바에야 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죽는 게 낫다. 뒤늦게 1997년에 이르러서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실험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대각관에 초청하여 공식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옛 소련의 생체 이식을 통해 머리가 두 개가 된 개가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데미오프는 러시아에 저명한 외과 의사이자 생체 이식 수술의 선구자였습니다. 그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개의 머리와 몸통을 이식한 수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시도는 당시 소련이 발사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에 빗대어서 외과의 스푸트니크 호라고까지 일컬어졌습니다. 1954년 2월 26일 데미오프는 3시간에 걸쳐서 강아지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갈비뼈 사이를 경계삼아 심장과 허파 없이 머리 부분만 잘라냈습니다. 그런 다음 강아지의 동맥과 정맥을 쉐퍼드 중 양치기계와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강아지 머리를 양치기계의 뼈에 고정했습니다. 기관과 식도는 열어놓은 채였으므로 강아지는 양치기계의 순환계를 통해 혈액을 공급받았습니다. 3시간 후 양치기계가 눈을 깜빡였고 다시 4시간이 지나자 목을 움직였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이식된 강아지 머리도 기운을 차렸습니다. 강아지가 데미오프 조수의 손가락을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물었으니 말입니다. 2개는 6일 만에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데미오프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은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20차례나 계속되었습니다. 데미오프는 이식된 장기의 거부반응이 면역반응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시술기술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 오판하였습니다. 이 잘못된 가정하에 그는 심장이식을 위한 24가지의 수술기술을 250여 마리의 동물들에 시도하였습니다. 그 중 개 한 마리는 수술 후 29일간 생존하였습니다. 1967년 최초로 인간 심장이식 수술을 성공시킨 크리스천 버나드는 1960년과 1963년에 데미오프의 연고실을 방문한 바 있으며 그를 스승으로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데미오프는 1998년 돌련사합니다. 죽기 바로 얼마 전에 그는 조국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미국이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환각제인 LSD 생체 실험을 한 사건입니다. 냉전 시절 세계 제1의 군사 대국을 꿈꾸던 미국은 실험 대상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MK 올 트라 프로젝트는 196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의 CIA에서 주도한 인간 세뇌 실험의 프로젝트명입니다. 당시 미국 CIA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지의 대도시에서 건물을 구매하고 매춘업소를 운영했으며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무작위로 LSD를 투약했습니다. 창녀들은 위장한 본부로 고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했고 그녀들은 그 대가로 CIA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CIA는 마약을 사용해 실험 대상자들에게 세뇌, 역세뇌, 기억소거, 기억주입 등 위험한 생체 실험을 감행했고 그 진행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MK 올 트라 프로젝트는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부작용으로 발작, 불면증, 환각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부작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CIA는 1973년 MK 올 트라 프로젝트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프로젝트 정보가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당시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명령했고 나중에 특별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 실험으로 인해 캐나다는 1984년 희생자 127명의 가족에게 각각 10만 달러씩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CIA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인해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생체 실험이었던 MK 올 트라 프로젝트는 관련 기록이 실험 종류와 함께 대부분 파기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역사 속으로 묻힙니다. 다섯 번째로 고압 전기로 죽은 사람을 살리려는 해계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해부학자였던 루이지 갈바니는 우연히 생체 전기, 즉 생물이 생체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개구리를 이용해 실험하던 도중 생물의 몸 자체가 전기를 발생시키고 있고 금속을 대면 병연히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루이지 갈바니는 이 실험 결과에 따라 육체에서 생산된 전기가 자극의 전달이나 근육의 수축에 이용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갈바니는 시체의 전기요법을 이용해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바니의 조카 지오바니의 알디니는 삼촌 갈바니의 연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의사인 알디니는 유럽 각지를 여행하면서 소나 말, 그리고 개나 양 등의 시체에 고압 전류를 흘러넣어 갈바니의 개구리처럼 근육을 경연시키는 실험을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에 전류가 흐르는 막대를 대자 동물의 턱이나 눈동자가 움직였고 이 소생실험이 큰 인기를 끌자 알디니는 마침내 사람의 몸에까지 손을 댑니다. 알디니는 시체 소생실험에 영국에서 부인과 자녀를 익사시킨 죄로 교수형을 당한 조지 포스터의 시체를 이용합니다. 1803년 1월 18일 포스터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시체는 왕리백과 옆의 건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영국의 과학자, 의사 및 영국 황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알디니의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알디니가 조지 포스터의 시체에 전극을 대자 얼굴과 손 그리고 가슴 등 각 부분의 근육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런던 타임스는 기사에서 언급합니다. 시체는 오른쪽 주먹을 치켜들고 두 다리를 버둥거렸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부 구경꾼의 눈에는 이 불쌍한 사내가 당장이라도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끔찍한 실험은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실험을 참관했던 외과의사 조합의 파스라는 사람이 실험에 큰 충격을 받아 집으로 돌아간 직후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한 문학 및 자료 소개 올립니다. 더 리스토마니악스가 엮고 이경희가 옮긴 더 그래픽북을 참고했습니다. 레토 슈나이더가 짓고 이정모가 옮긴 메드사이언스북 과학의 수수께끼 검증위원회가 짓고 이지호가 옮긴 봉인된 과학실험 리처드 와이즈머니 짓고 한창호가 옮긴 백자심리학 송성수가 지은 인물과학사도 참고했습니다. 한국일보 MBC 신기한TV 서프라이즈 이투데이 온라인 뉴스팀 매거진 K 이웃집과학자 사이언스 타임즈 그리고 위키백과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소우쿨극장입니다. 다음주 토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